코쌤이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했는데요 수요예측 결과 보호예수 등 청약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코쌤의 수요예측에는 2022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공모주를 참여하는 기관이 보통 2000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수요예측 경쟁률이 1267대 1이었습니다 공모가는 16,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희망가 밴드 상단인 14,000원보다 14% 초과해서 결정됐습니다 17,000원 이상을 제시한 기관이 98%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했는데요 내일 오후 4시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환불일은 2월 16일이고 상장은 2월 23일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15만주가 배정되었거든요 청약 첫날인 오늘의 경쟁률은 130대 1이었습니다 이미 청약 건수가 16만 5천 건을 넘었기 때문에 균등 배정은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날에 훨씬 많은 청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균등 배정으로 한 주 받을 확률은 20, 30% 수준밖에 안 될 것 같네요 균래도 균등 배정 청약을 원하시면 20주부터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금 16만원을 입금하셔서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온라인 청약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청약 한도는 일반 고객 기준 만주인데요 만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8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수요예측에서 의무화격이 꽤 들어왔거든요 기존 주주들의 보호예수와 의무화격을 더해서 보호예수 해제 정보를 정리해봤는데요 코셈의 총 발행 주식수는 566만 주이고요 상장 첫날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183만 주입니다 지분율로 치면은 32% 정도가 되겠네요 상장 1개월 차에 23% 정도 물량이 해제가 되고 그 이후로 1개월마다 6%, 8%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우리 사주 물량이 1년째 해제가 되고 2년차, 3년차의 최대 주주의 물량이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